할렐루야 1월 10일 수요일 묵상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왕이 허락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전. 학수 고대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언제쯤이면 재건할 수 있을까? 과연 재건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아냐 불가능할 것이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재건축할 수 없는 시대였고 환경과 여건이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진작 감동시키시지 왜 이제서야 감동시키셨을까? 그 전에는 감동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치를 모르는데 선물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감격감사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저울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이 왜 무너졌을까? 다윗전은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긴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충격의 충격이었습니다. 로마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져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제일 큰 충격이 무엇일까? 예루살렘이 불에 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다 불에 타고 무너져버렸습니다. 충격의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과연 무너질 수 있었을까?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요호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냈고 때가 됨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자들을 핍박하고 악평하고 돌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됨에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이 악평하며 돌을 던지고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뜻은 자기 자신도 못 박는다라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형제들에게 돌을 던지면 바위가 굴러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고 못질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축복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명예와 권력이 없다 보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권위와 권세를 부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삶을 투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사상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집을 깨끗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죽으면 집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전을 지을 때가 있고 요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있고 정말 신령한 요하의 전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을 건축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요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검소하지 않는데 어찌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축복받기만 원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노정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애국에서 가난으로 입성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광려를 거쳐야 합니다. 신광려는 낮에는 햇볕이 쨍쨍 밤에는 매서운 바람 아주 차가운 바람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산짐승들이 덜짐승들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숨기는 부족, 족속들에게 기화해야 합니다. 그런 곳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앞만 보고 뛰고 달려야 합니다. 하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섭님들이여 꼭 자신의 위치에서 여호와를 경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전을 어떠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 여호와의 전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호와의 전이 무너졌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흐름했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지저분했어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